오늘이 그날입니다. 변꽃도 이쁘고 그러는데 1년에 몇 번씩 애초기로 풀을 깎아주는데요. 풀만 깎는 게 아니라 이쪽에 참나물도 싹 다 벼버리고 벼버리고 참나물도 다 벼버리고 부추도 다 싹 오려주고 애초기로 다 싹 오렸습니다. 곰추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오렸습니다. 애초기로 싹 깎아줬습니다. 오늘이 그날입니다. 열무기빔밥입니다. 쭉 찍고 음료수와 싹 오려가지고 공복이 조만간에